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구로구청장 문헌일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구로구는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인류구로로 가기 위한 밑거름을 완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인류구로로 가는 첫걸음을 시작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쌓이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내듯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변화를 원하는 구로구민의 영원 하나하나가 모여 구로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3년 올해는 개미 5년 검은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처럼 지혜롭고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구민 여러분들과 따뜻한 동행을 이어나가고 변화하는 구로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행복한 서울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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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